기상캐스터 배혜지 취임 두 번째 날부터 도시 전체를 덮은 폭설에 맞서야 했습니다. 뉴욕시는 시 전체에 주차를 금지하고 홈리스 쉘터를 열었으며 일부 학교엔 조기 학교나 휴교령을 내렸습니다. 지난 20년간 보스톤 시장을 역임해온 토마스 매니노 시장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스톤시에 폭설주의보를 내리고 내일까지 전 학교에 휴교령을 발령했습니다.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주에도 어제까지 이미 2분의 1 풋 인치의 눈이 쌓였고 내일까지 6인치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. 이같이 북동부 지역에 연이어 강추위와 폭설, 강풍이 몰아닥치면서 이 일대 항공편 또한 속속 취소되고 있습니다. US 에어라인은 오늘 북동부 지역에 취항하는 1,800편의 항공편을 취소했고 시카고 오해어공항도 수백 편의 취항을 취소했으며 오늘 하루 이 지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5천여 항공편이 취소 또는 연계됐습니다. 미시간 지역 역시 폭설이 내리면서 AAA에는 하룻밤 사이에 500건의 사고가 접수되는 등 눈길에 의한 교통사고 또한 폭증했습니다. 주요 도시들의 재난대비국은 기온이 영하 25도 이하로 내려가면 소금이나 화학물질 또한 눈길을 녹이는 데 소용이 없다며 소금에 비트주스를 참가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한편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뉴욕과 보스턴, 케이프코드, 롱아일랜드, 필라델피아 등 북동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최고 0도에서 최저 영하 10도 안팎이고 8에서 14인치 가량의 폭설에 시속 45마일의 강풍도 예상된다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LA18 프라임 뉴스 김한일입니다.